반갑습니다. 윤리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적극법, 상식에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할 거냐면요.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격차는 더 커진다는 진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의 격차는요. 처음에는 별로 안 나요.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100m 날리기 하는 사람들 봤죠? 초기에는 다 똑같이 날려나갑니다. 근데 한 30m 넘어가면서 격차가 벌어지고요. 결승점 들어올 때는 격차가 더 벌어지죠. 단거리도 이렇게 격차가 생기는데 장거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마라톤은 시작은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20km 구간을 넘어가면서 격차가 점점점 벌어져서 1등과 꼴등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격차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신체적으로도 격차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자, 한 살짜리 애들 말이 빨라봐야 몇 달 정도 빠른 겁니까? 돌잔치 하기 전에 말이 빨라봐야 한 달 정도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는 것도 남들보다 빠르다고 해봐야 한 두 달 정도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격차가 점점점 커지고요. 여러분의 신체가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사춘기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키의 격차, 몸무게의 격차 이런 게 커지는 거죠. 그 다음 실력의 격차도 사실 초등학교 때는 별로 안 나요. 중학교 때 격차가 좀 커지고요. 고등학교 때 암천 커지고요. 그 다음 고3 때 가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을 계산해보면 이 5월이 격차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2월 달부터 모두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1, 2, 3월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3월 딱 지나면서 재학생들은 어! 내신 대비해야 했다. 이러면서 내신에 집중하는 사이에 N수생들은 계속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수생과 첫 번째로 N수생과 재학생들의 격차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전체 수험생으로 봤을 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처음에 이제 마음을 먹고 개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개념 공부를 하는데 항상 중간 정도 가면 어려운 단원이 하나 나오죠. 이 어려운 단원을 넘지 못하고 다시 포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단원이 있는데 이걸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단원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지금 개념 끝내고요. 그 다음에 기축 문제도 한 번 다 봤어요. 그래서 6월 모평 대비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개념 내가 어느 단원까지 하다가 아 중간에 그만뒀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격차가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인생을 살아보세요. 이런 얘기 해봐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와 또 꼰대 같은 소리하네 뭐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20대 대부분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고요. 그 다음에 대학 이후의 노력이 그다지 잘 보장되지 않는 사회예요. 이미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결절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한계 내에 갇히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를 살펴보세요.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정말 치열하게 사시거든요. 한눈 안 팔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부지런하게 살지만 이미 직장이 딱 정해지고 그 직장에서 연봉이 정해져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 재벌기업에 들어가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들어가시는 분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을 보면 이미 딱 직업이 정해지는 순간 격차가 점점 커져버립니다.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줄어들지 않아요. 그 격차의 시작점이 바로 뭡니까? 대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50대 때, 60대 때, 70대 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뭐랄 거냐면 이 격차가 벌어지는 실력의 격차 인생의 삶에서의 경로의 격차가 벌어지는 5월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은 격차는 점점점 커져갑니다. 아시겠어요? 격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처음 만들 때 애플 빼놓고 나머지 기업들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S전자와 L전자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S전자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L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격차가 점점점 커져가요. 그 다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처음에 10대 그룹들이 고만고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10대 그룹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은 엄청나게 성장하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벌어진 격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3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꼭 담아둬야 돼요. 격차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벌어진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미 격차가 벌어졌죠. 벌어진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모두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월에 열심히 하는 학생과 6월에 열심히 하는 학생과 7월에 열심히 하는 학생 점점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요. 11월에는 다 열심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열심히 해서 격차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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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놨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은 진짜 모두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그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복습하잖아요. 처음 하는 학생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학생하고 누가 공부를 더 잘하겠습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하겠죠. 따라서 난 예전보다 훨씬 열심히 했으니까 내 등급이 올라갈 거야. 예전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내 성적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 공부의 가속패닥을 받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초기에 격차를 줄일 수 있거나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격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수준과 지금까지의 열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학생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을 하자. 내가 성적을 올려야 될 전략과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는 어떤 단원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알고 있는 킬러 단원이 있죠. 그 다음에 그 킬러 단원의 공부에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 핵심적인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도 비문학의 과학 지문하고 경제 지문은 어렵잖아요. 이 과학 지문하고 경제 지문은 뒤로 미룬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 국어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에서도 환경윤리, 거른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환경윤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에서도 사단 칠정론 아 복잡하다, 거른다.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어려운 단원을 공부하잖아요. 어려운 단원을 공부해보면 쉬운 단원은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쉬운 단원만 공부하면서 자기 만족적으로 살잖아요. 절대 어려운 단원을 못 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능력보다 좀 더 어려운 것,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공부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격차가 벌어졌다면 격차를 가로막는 지점이 바로 무엇인가. 킬러 단원과 핵심 능력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킬러 단원과 핵심 능력에 집중해서 5월 달을 보내야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잘 볼 수 있고요. 인생에서도 격차 벌어진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건 꼭 명심하세요. 공부를 했으면 뭐든 했으면 제대로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념 완성 강의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완강을 못했다. 아니 문제풀이 강의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완강을 못했다. 그럼 내가 봤더니 끝까지 완강하는 확률이 났다. 이런 학생들은 진짜 어떤 습관부터 드려야 되냐면요. 내가 이해되든 안되든 첫 범위부터 끝까지 교재의 첫 장부터 끝까지 강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를 먼저 한 번은 다 훑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집중해서 이걸 해결해야만 내 성적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격차 점점점 커집니다. 진짜 지금 제가 5월 달에 경고를 드렸는데 이 캐스트가 언제 생각날 거냐면 9월 달에 생각날 수도 있고요. 수능 당일날 생각날 수도 있어요. 아 초기의 격차를 못 좁혀서 큰일 났구나. 아니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 초기에 내가 격차를 좁혀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격차는 초기에 좁혀야 된다. 왜? 시간이 갈수록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모두가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자.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전략도 분산과 집중이 있는데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건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인가 한 번 시작했다면 끝장을 보는 그런 습성을 가지기 바랍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요. 어차피 시작했다면 끝을 보자. 그래서 끝까지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면을 보완해야지 요만큼 하고 아 요게 부족하니까 요기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겠어. 하다간 시간 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요. 항상 같은 구간을 맴도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월달 동안 앞서 나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격차를 늘리고요.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격차를 줄여서 다시 한 번 추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바라면서 저의 당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